진짜 센 디펙트가 끝나면 나약한 워처가 시작된다 워처는 슬라임을 쪼개지 않는다 만약 스..머시 뭐..뭐..아..아주면 안되나? 만약 슬라임을 쪼개는 워처가 있다면 그 자식은 가짜에요 관절 부수기도 조금 매매한 면은 있는 것 같다 자주 집긴 하는데 와..이건 격분 먹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제거할까 격분 먹을까 격분.. 격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쉬 아쉬 저거 좀만 빨리 나오지 룰리트 딱 빼라 뭐? 어? 기간에 모래 별로 온 것 같은데 룰리트 어서오고 룰리트 외갈김? 알파? 룰리트 목걸이.. 증신수야.. 잉크병 잘인다 룰리트 룰리트 엑러 이 점은 진출이 없대 에헤이 잘 갈아 오징어 행사집행 어? 무해 무해? 근데 저거 슬라임이라서 무해 못쓰는데 1 2 1 행마 행마 흠 예 맛있다 역시 슬라임은 홍으로 먹어야지 쪼개 먹으면 좀 마달무수지 떡 교훈 정혼돈 이거 파도라밖에 없네 와 개 잘나왔다 진짜 잘나왔다 진짜 잘나왔다 툭 추월마요 를 찾아 떠나는 여행 추월마요 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오면 이김 뭐오면 이김 운명 갈났다고 학습이 학습이 절 필요없나 학습정도는 들고 갈까 안좋은 카드가 없네 학습이 절 필요없는데 뭐 진짜 얘네들이 용기있는 애들 아닐까 워차에 돈을 터는데 진짜 용기있는 애들임 진짜 상남자들이야 저거 진짜 상점 앞에 있으면 확률 높아지나 어 마요다 케르벨이 낫지 않나 마요 까짓거 있으나 마나 아냐 아 근데 케르벨 사면 제거 못해네 제거해야겠다 도갈 웨슴? 교훈 보면 되는데 마요 필요한가 싸게 파는데 하나 사자 많이 파세요 이 왓츠에게 피해를 입힌건 니가 처음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것이다 쪼개낸 가면 여기서 쪼개낸 가면 나올거였으면 케르벨 살만했는데 아 근데 이거 판도라 진짜 잘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솔직히 휘갈기 마나만 떴어도 대박인데 거기에 영반 가르기 존엄 까지 나옴 밤도라 케리오 밤도라 케리오 뭐 수설이야 추월! 추월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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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없어 음... 내 병... 챙겨갈까? 추왈랄랄룩 추왈랄랄랄랄랄 야르기 하나 씹으면 되겠다 야르기 하나 씹으면 되겠다 추월먹어야 되니까 휴식 피하고 전투봐야겠다 휴식 피하고 1 큰일이네요 수양 하나 더 있는게 낫지 않나? 명상 카드 세개나 있어서 못 썼다 교훈 뽑기 실패 빠바밤 빠바밤 외전 배전 교훈 없냐? 없음 아예 엠주 학습이 있는 당신에게 학습 플러스 네이집엔 이런거 없지 박스 플러스가 맛있단다 가사 비개 이따 1 2 온틈절 아이 거 추월 좀 줘봐 주지마 그냥 아 신난다 기대건 기대건 죽을 필요도 없는거 같음 백만 방해하지 아등 쓸모가 없다 추월은 와처에게 전혀 필요없는 카드이며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뭐고 여미음 여미음 치워 필요없어 치워 난 존엄 쓸거야 최고 존엄 깨시도 잡았다 한 놈만 공격하지 무에쓰게 봄이 봄이 벙두미 천천 함손 필요한가? 상점도 없잖아 안해 성급함 성급함 교훈 이모읍 숨쉬어 개시계 나올수도 있잖아 개시계는 고급이라서 은근히 자주 나온단 말이지 아 잠깐만 전 경기로 수월 먹자 아니 내가 무슨 소릴 그런 카드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주월 따윈 정말 싫어 아이 개시좀 그만나오면 안되냐 쌍기역 주월군던데 안녕 화상법 멍청 에이컨 뇨 뇨 딱 딱 딱 운 아직 안 봤잖아 딱 딱 이런 아 죽어 아니 물카선 경기 물카선 경기면 어림도 없네 됐고 해시계 다 먹으면 되겠지 수월 없어도 상관없기는 성형은 아 아 아 뭐지? 이거 포션 먹을꺼야 이게 센데? 아니 눛돌 위장 크림이 있다는 것만 주고 얜 그냥 크림임 새삼스럽지만 무해 진짜 좋네 앗 교훈 담았잖아 어 아 이걸 먹어봐로 아이 피로도 없는 카드가 나왔네 아휴 강화까지 해서 가져왔는데 정성을 봐서 아 쓰레기 카드가 강화한데 있었으면 안 먹는건데 강화까지 해서 가져오는 성의를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내 덱에 들어오고 싶은가요? 너같은 카드 필요없지만 성의를 봐서라도 덱에 넣어줄게 이제 이제 대게 넣을게 없네 시간 왜? 고 아 달팽이 보기가 또 열받네 달팽이만 보면 열받는 병이 있어요 달팽이가 와서 싫다고 하는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내가 달팽이 더 싫어하는데 나는 달팽이 싫어한다고 저거 잡을 수 있나? 무해도 안되는데 잡기 힘들어 보이는데 야 이게 되네 팀 1도 없는데 이게 되네 기가 막히는구만 기 막고 막 아 추월 머스터네 아 추월 머스터네 추월 가스 라이팅 무엇을 해야할까 무엇을 해야할까 맞방사고 지울게 없네 지울게 없네 공감해서 쓰잘데기 없는거 나올수도 있는데 그냥 싸자 뭐? 하하 대박 개쌤 기가 안 돼 자 팍스업건 으엑 병부를 싫어 아유 손가락 아프지말라고 이런것도 챙겨주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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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너미야 오우 와우 역시 왓츠야 아케오 병약 미소녀 이게 다 추월 때문이다 에 되나 이거 정신수양이나 존엄 안잡히면 방어도 안쌓이는데 쉽지 않네 생각보다 심넘당 심넘필 예지로 다음번 데뷔할수있으면 하고 넘어가는게 맞겠다 뭐니뭐니해도 심장패턴이 항력하긴 하네 항력하긴 하네 허접이지만 노력했구나 후우 디일 질뻔했네 와잇 포션관리 제대로 했었어야지 왕돈 왕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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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